1. 피카피카 피카피카 응 그니까기 뒤에 뭐 없으니까 거기까지 한거잖아 아니아니요 지금 더 있어? 더 보여준다네 자 박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더 뒤에 있다고 하네 자 박수 그만해 하지마 박수 아 피카츄가 그래 될게요 피카야 우선 기대하자잉 자 박수 박수 와아 피카피카 그니까 다 똑같았잖아 그 뒤로 이제 안 돼요 너 X끼였냐? 시가가 간다 아이가 나 생활했다 옛날에 먹고 오그릿하다 내가 자꾸 기척하니까 진짜 귀여운줄 않아 얼굴 지워지마 메이크업 지워진게 어? 17대 1로 싸우고 왔다 어? 커피 터졌다 오메 뭐야 17대 1로 싸우다가 지금 커피 터졌다 이제 이거는 무슨건게 빨리 빨리 코딱이랑 같이 나왔을게 다시 남겸으로 구멍을 찍어줄게요 이제 이 영상은 에어